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 입력된 데이터 A2셀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H28 영역에서 강의 평점이 상위 5위 이내이면서 강의 일정이 2025년 이후인 데이터에 특정 필드만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A31셀에다가 조건은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A31에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A31셀에다가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위쪽에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거라서 임의로 사용자가 만들어 쓰거나 또는 비워두셔도 돼요. 그 다음 A32셀에다가요. 조건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합니다. AN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AND. 첫 번째 조건은 강의 평점이 상위 5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평점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3을 클릭하시고요. F3셀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LARGE 함수를 통해서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LARGE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강의 평점에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하되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할 강의 평점의 영역은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이 비교가 돼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다섯 번째라고 O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 번 심표 하시고요. 그 다음 강의 일정이 2025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열함수를 이용해서요. 이열함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H3을 선택하고요. 그 값이요. 2025년 이후 크거나 같습니까? 2025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LAR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고 연도가 추출한 값이 2025보다 크거나 같다면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할 건데요. 강사명부터 강사명 나이, 주소, 그 다음 컨트롤 킥 누른 상태에서 강의 평점, 강의 일정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 A34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이제 조건과 추출할 필드를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H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A31부터 A32를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 복사 위치에 오셔서 강사명부터 강의 일정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총 6건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장소에 시간이 좀 되시면 값을 일일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식을 맞게 작성하셨다면 다음 문제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제목행은 빼고요. A3 셀부터 시작하셔서 H28까지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주소가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를 입력합니다. 주소가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 이면서 그러면 뒤에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네요. 일단 AND 함수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뒤쪽에 있는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 안에서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 화면을 제가 살짝 확대를 해볼게요. 네 그 다음 주소가 서울이거나 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주소가 있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시고 D3 셀의 값이요. D3 셀의 값이 D3, D4, D5 주소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F4, F4 눌러서 D열을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서울이거나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심표 두 번째 다시 한번 주소가 있는 서울 D3을 클릭하되 F4, F4 눌러서요. 서울이거나 또는 경기라는 조건을 줍니다.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서울이거나 경기이면서 심표 두 번째 조건은 강사명의 성이 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사명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김과 같습니까? 라고요.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강사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3을 클릭합니다. F4, F4를 두 번 눌러서 B열에 있지만 3, 4, 5, 6 행에 미친 달라짐입니다.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이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화면을 다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작게 했고요.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이라고 할 거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주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서울 또는 경기이거나 또는 강사명의 이름이 김으로 시작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인데요. 현재 기본 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의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 그 다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세로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시고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 서식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트 탭을 클릭하시면 시작하셔서 인쇄 영역에다가 A2부터 시작하셔서 H28까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셔서 확대 축소 비율에다가 120%를 입력합니다. 120% 확대되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매 페이지 하단에다가 머리끌 바닷글 탭을 클릭하셔서 하단이라고 하니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구역에다가 거설을 갖다 놓고요. 날짜, 날짜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시스템에 날짜가 표시되도록 바닷글을 설정하시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되고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등급, 대출 금액, 기간을 이용하여 월 라비백을 양수로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등급이 프리미엄 또는 골드이면 5%, 그 외에는 3%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상한행을 구하겠다.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PMT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PMT,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한금을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안쪽의 인수를 정확하게 아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트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등급이 프리미엄 또는 골드일 때 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저희가 골드라는 조건에서 5%라고 이자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5%라고 입력을 할 건데요. 연 5%니까 나누기 12라고 입력을 하셔야 이자율이 들어갈 거고요. 기간은 이 3셀의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 현재 가치는 대출 금액이니까 마이너스 대출 금액이 있는 D3을 클릭하시고요. 나머지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월말 올초에 대한 거는 문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본값 두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일단 월 나비백이 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5%라고 연 이율을 넣었는데요. 이 연 이율은 등급에 따라서 5%가 되기도 하고 3%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 연 이율에 대해서 만약에요 그 다음 등급이 프리미엄 또는 골드 OR 함수를 이용하셔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등급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B3을 클릭하시고요. 그 값이 프리미엄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심표 두 번째 등급을 선택하시고 그 데이터가 골드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심표 네 프리미엄 또는 골드이면 5%라고 할 건데요. 5% 아까 입력해 놓은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누기 11을 또 3%에 나누기 12를 또 하셔야 되니까 5% 뒤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3%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또는 골드이면 5% 나머지는 3%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나누기 12 연 이율이니까 나누기 12 한 결과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등급에 따라서 5% 3%가 적용된 월 나비백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 1의 등급 그 다음 대출 금액 그 다음 기간 그리고 아래쪽에 표 4를 이용하여 표 4는 등급과 그 다음 대출 금액에 따라서 어떤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3부터 표 4를 이용해서 이제 H3부터 H16 영역에 수수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더하기 그 다음에 등급 및 대출액별 수수료 아래쪽에 표에 가서 등급과 그 다음에 대출액에 따라한 수수료를 더해서 표시할 건데요. 일단 기본 수수료는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따로 제공하지 않고요. 이것도 IFS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고 기본 수수료부터 구하겠습니다. 기본 수수료 IFS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하나 이상의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추루는 조건에 해당한 값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입력합니다. 기간이 2, 3에 있는 값이요. 24개월 미만이면 24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저희는 만원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심표 그렇지 않다면 보통 IF를 사용하면 다시 한번 IF를 쓰셔야 되는데 앞에 IFS라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IF를 다시 쓰지 않고 조건 로지컬 테스트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24개월 이상이면서 24개월 미만은 다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24개월 이상만 남아있고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다시 대출 기간을 선택하시고요. 48개월 미만입니까? 작다 48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48개월 미만이면 1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15,000원을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다시 한번 48개월 이상이면 기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4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48개월 이상이면 2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S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일단 첫 번째 기본 수수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기본 수수료를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기본 수수료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등급 및 대출액별 수수료를 구하겠습니다. 뒤쪽에다가 더하기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가서 표를 참조하셔서 표사의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를 문제 제시된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VLOOKUP 그 다음 찾을 값은 등급에 따라서 B3에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범위 정한 영역에 가서 첫 번째에서 찾을 거는 등급이고요. 테이블 어레이 우리는 등급표 표사에 A37부터 A37부터 D40까지 선택을 합니다. 이 영역에 가서 우리는 프리미엄이면 대출 금액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한 값을 찾아오겠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표사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열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대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라고요. D3을 선택 그 다음 아래쪽에 가서 등급표에 표사에 B35부터 D35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매치함수에서 찾을 값을 이 영역에 가서 찾는데 데이터가 0 그 다음에 500만원이죠. 500만원 아니 5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오름차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심표 오름차순 일땐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0부터 500만원까지는 첫 번째 열 그 다음에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는 두 번째 열 1000만원 이상은 세 번째 열을 참조할 건데 우리는 첫 번째 열에서 0부터 500만원의 데이터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열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값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심표 다음 V6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다 우리는 프리미엄 골드 MVP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정확하게 일치 false 라고 선택하시거나 숫자 0을 입력하시고 V6컵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 두 번째 해당한 수수료를 기본 수수료 더하기 등급 및 대출 액별 수수료를 구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표 1의 대출 종류와 대출 금액을 이용하여 표 2 영역에 다가 대출 종류별 순위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해당한 값을 표시하겠다. B30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몇 번째로 큰 값 라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건데 조건은 신용 형태에 따라서 신용 형태에 따라서 신용 형태는 대출 종류 뒤에 두 글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기 라이트 함수가 필요 하고요. R I G H T 영역은 대출 종류에 가셔서 대출 종류 선택 하고요. 수식을 복사할 건데 현재 선택한 대출 종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 눌러서 절대 절대 참조 뒤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신용과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 신용은 A30 그 다음에 보금은 A31 담보는 A32 아 공통적인 건 A열이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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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A열을 고정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에 대한 조건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을까요? 여기까지 대출 형태에 대한 조건을 주셨고 곱하기 두 번째 우리는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건데 대출 금액이 대출 금액이 몇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대출 금액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대출 금액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신표 이제 대출 형태별 대출 금액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을 구할 첫 번째 해당한 위치는 B29셀에 있습니다. 클릭이 안되면 위에를 클릭했다가 아래쪽으로 오시면 B29셀이 선택이 되는데 B29 C29 D29 1등 2등 3등에 해당한 값은 29행에 있습니다. F4 F4를 눌러서 29행을 고정시키시고 그 다음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신용 형태에 따른 대출 금액의 가장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큰 값에 해당한 값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열 배열 수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표 1에 고객 번호와 대출 1을 이용해서 표 3에 다가 표 3에 다가 대출 구분과 대출 연도별 대출 건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몇 건이 있는지 계수를 구하겠다 치 31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대출 구분은 대출 구분은 고객 번호의 세 번째 문자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대출 구분에 가서 고객 번호에 가서 고객 번호의 세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올까요? a3부터 시작해서 a26까지 f3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세 번째 가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바로 위쪽에 있는 G30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29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G30 H30 I30 F4 F4를 눌러서 30팽은 고정해 주시고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연도도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도 이열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대출 1에 대한 연도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요. 대출 1의 연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그 값이요. 2024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 F31 F32 F33 F4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F10만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이 두 번째 조건도 가로로 묶어 주시면 좀 더 구분하기 편하겠죠? 2열에 대한 조건 가로 닫고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조건 첫 번째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조건 두 번째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럴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연도별 그 다음에 구분별 대출건수가 몇 건입니다.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네 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위쪽에 비고란에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fn 이라고 입력하시고 비고 라고 입력합니다. 대출 금액 그 다음 등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선언 작업을 하셨고요. fn 비고는 대출 금액 등급을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 이다. 비고는 대출 금액이 라고 if 만약에요 대출 금액이 천만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천만원에 해당한 숫자 0 1 1 2 3 1 2 3 총 7개 0을 입력하시고요. 그러면서 and and 등급을 입력하시고요. 등급이 mvp 이면 같습니까 영어 mvp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대니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fn 비고에다가요. fn 비고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모양의 특수문자를 넣겠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모양을 찾는데 첫번째 있습니다. 찾으시고 엔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대출 금액이 800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해서 금액을 800으로 수정하시고 영예 개수가 6개 그리고 등급이 로얄 또는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엔드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등급이 로얄 이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or 등급이 골드라고 입력합니다. 라고 or을 작성하신 수식 가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희는 fm 비고에 대해서 fm 비고에 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 모양을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모양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 엔터 아 근데 if 복사하셨던 거에 else 라고 수정을 안 했네요. else if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fm 비고에다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빈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땀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엔드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좀 작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수식을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m 비고를 선택하고 대출 금액 그 다음에 등급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따라서 특수문자 모양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파일에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A5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A5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그 다음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MS SS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가져오실 데이터는 보험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보험 종류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셔서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가입 연월일 더블 클릭 보험 코드 더블 클릭 보험 종류 더블 클릭 가입 지점명 구리백을 더블 클릭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따로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 클릭 합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영역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가입 지점명 선택하고 필터 에 갖다 놓으시고요. 가입 연 월 그 다음 보험 종류를 선택하셔서 다시 연 월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교차는 갑에다가는요. 보험 코드를 가지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월 브리백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일단 갖다 놓으시면 학계가 구해질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 배치를 하시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가입 연 월일은 분기로 표시하고 현재 날짜가 작성된 데이터에서 마우스룸 쪽 그룹에 가셔서 월과 분기를 해제하고 분기만 해요. 연을 해제하고 분기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4.4분기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3.4분기에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플러스로 바꾸시고 데이터를 감출 수 있고요. 그 다음 월 브리백은 현재 숫자를 갖다 놓으면 학계가 구해지는데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없음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디자인에 가셔서 스타일을 연한 녹색에 밝게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녹색 피버 스타일 밝게 14 를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열을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 과 제시된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C9부터 H9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12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고요.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을 받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함수는 수식이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MOD 12의 배수만 입력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는 12의 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C9셀을 선택하고요. 심표 12로 나누었을 때 0이라고 입력하셔서 12의 배수 조건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오류 메시지만 나와 있습니다. 12의 배수가 아닌 데이터를 입력하면 빨간색 중지 버튼 중지 스타일을 표시할 거고요. 제목에다가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 오류 메시지에다가는 12의 배수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입력하세요. 작성하시고 마침표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월라비백에 대한 계산식을 연결하는데요. 등호 입력하셔서 월라비백 B5세를 클릭하고 엔터 눌러서 수식을 연결해 놓습니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C10부터 H16 영역에다가 이자율과 대출 기간에 따른 월라비백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라비백에 대한 계산식을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연결해 놓으셔도 되고요. B9부터 H16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행은요. 기간이니까요. 기간은 대출기간 열은요. 이자율이니까 B2세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면 행과 열의 값을 대입해서 기간과 이자율에 대입해서 월라비백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다음 지시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첫 번째 문제는요. 아래쪽에 있는 전동 칫솔 요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현재 전동 칫솔을 빼겠다라고 하면 제품명부터 신용카드가 있는 면도기까지만 선택을 하시고요. A2부터 D7까지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세로 다 있네요. 가로 세로 한 번씩 클릭하셔서 표시해 놓으시고요. 차트 제목 첫 번째 제품별 매출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제품별 매출 현황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축제목은 금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로 쪽에 제목은 제품명 이라고 입력합니다. 세로 쪽에 있는 제품명 은 세로 쓰기로 글자가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 에 가셔서 오른쪽에 텍스 방향 에서요. 방향 을 세로 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축의 기본 단위는 그림과 같이 지정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축의 기본 단위 가로 축의 기본 단위는 현재 20만 40만 60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30만 60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가로 축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축 옵션 에 가셔서 기본 20만 단위 가 아니라 30만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30만 으로 수정 하시면 30만 60만 90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구요. 또 하나 가로 값축을 선택하시구요. 축 옵션 에 가셔서 현재 값을 거꾸로 표시하래요. 값이 거꾸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값을 거꾸로 표시하면 오른쪽으로 이제 값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 지역 상품권 계열에만 지역 상품권 계열은 푸른색 계열입니다. 선택하시구요.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례를 선택하시구요. 범례에 대해서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강한 효과의 녹색 강조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테두리 테두리 색깔에 대해서 윤곽선에 대해서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녹색 클릭하시면 바깥쪽에 클릭하셨을 때 차트에 대한 테두리 색깔이 녹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 차트 작업하셨고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내용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매크로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시고 도형에 연결할 수 있구요. 도형을 먼저 그리시고 매크로를 같이 기록해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구요. 일단 매크로 하나를 기록하고 도형에다 연결을 해볼까요? 매크로를 먼저 기록하겠다 라고 하시면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하나를 먼저 클릭합니다. 미리 범위 지정하시면 안되구요. 비어있는 셀 클릭 하나 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서식을 적용할 영역은 D3부터 D20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소른 쭉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형식란에다가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이면 파랑색으로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크거나 같다 100 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파랑색으로 숫자를 표시하래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50 이하면 자홍색으로 그러면 자홍이라는 색깔명을 먼저 넣으시구요. 조건은 5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50 이라고 입력하시고 50 이하이면 앞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 이미지 하나 넣구요. 모양 특수문자를 넣고 셀 왼쪽에 표시하고 숫자는 오른쪽에 표시한다. 특수문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십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 그 외는 숫자만 표시하시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숫자 갑에 따라서 색깔과 또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으니까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시구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우리는 사각형의 빗면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F2에 가셔서 알트 키를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G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미리 쓰시구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움직이시면 이렇게 이동 복사가 되구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 적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두번째 매크로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일반이라고 입력하시고 서식해제네요. 서식해제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범위를 D3부터 D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이미의 셀 클릭하셔서 범위 지정을 해제하신 다음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도형 역할 하나 도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기본 도형에 자각형 빗면을 클릭하고 F5 영역에 다가 F5 영역에 다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G6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를 서식해제 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서식해제를 선택하고 확인 서식 적용을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해제를 클릭하면 일반 서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판매 등록 폼이 나타나도록 먼저 개발도구를 클릭하시고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판매 등록 버튼을 편집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CMD 판매 등록 을 클릭하면 저희는 폼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폼의 이름을 입력하실 건데요. 판매 등록 이라는 폼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show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폼을 초기화 되면 폼이 초기화 되면 CMB 지점 지점 콤보 상자와 그 다음에 제품명 콤보 상자에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판매 등록 폼을 선택하신 다음 프로젝트에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는 우리는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프로시저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첫번째 CMB 지점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셔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dd Item 이라고 입력하시고 첫번째 소초점 이라고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CMB 지점에 Add Item 두번째 사당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내용을 붙여 넣으셔서 반포점 다시 컨트롤 V 해서 송파점 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CMB 제품명 에 대해서 엑셀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I5부터 I10 입력된 셀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내용이 조금 기니까요. 세번째 종료 단추를 먼저 하고 등록 단추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폼의 판매 등록에 종료를 클릭하면 세번째 종료 번트를 더블 클릭 하시거나 또는 개체에서 CMD 종료 프로시저 에서 클릭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A1셀 에다가요 셀 주소 이름은 A1셀이고요. A1셀 에다가 글꼴을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A1셀 에 글꼴을 A1셀 점 글꼴은 폰트이고요. 그 다음에 바탕체 글꼴의 이름은 바탕체로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A1셀 에 글꼴의 바탕체 다음에 글꼴 색깔을 RGB 레드 그린 블루 인데요. 레드에 255 라고 되어 있다면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폰트의 색깔을 그럼 네임 대신에 칼라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RGB 255 레드 칼라의 값이 255 그린 0 블루 0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울인꼴을 설정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A1셀 에 글꼴에 대해서 글꼴에 대해서 우리는 기울인꼴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T-A-L-I-C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울인꼴로 표시하겠습니다. 수료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글꼴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세 번째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할 작업을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위쪽 개체에서 CMD 등록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폼에 판매 등록에 가셔서 등록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셔도 됩니다. 동일하고요. 첫 번째 입니다.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CMB 지점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점을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폼에 콤보 상자에 값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CMB 지점에 값이 선택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공백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문구를 표시할 건데요. 지점을 선택하세요. 라고 문구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점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제품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라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else if CMB 제품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공백 처리하시고요. then 메시지 박스 동일하게 작성하실 거니까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제품명을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다음은 판매 수량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판매 수량을 입력하세요.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else if 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 상자 이름은 txt 판매 수량 입니다. 판매 수량의 값이 공백이라면 판매 수량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V 눌러서요. 판매 수량까지 이제 작성하셨고요. 판매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txt 판매 금액 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공백이라면 판매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 모드를 입력했을 때만 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콤보 상자 두 개와 텍스 상자에 대해서 4개가 다 데이터가 입력됐다면 공백이 아니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i라는 변수 하나를 이용해서 현재 데이터의 기준을 ae셀로 잡고요. ae셀로 부터 현재 거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면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ae셀의 데이터는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보시면 ae셀에는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입니다. 저희는 3이라는 값이 구해질 건데요. 4에다가 데이터를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ae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했어요. 3이라고 구해지는데 ae셀로부터 연결된 개수가 2행과 1행과 3행 그래서 총 3개 행입니다. 구해지는데 4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플러스 1을 해주면 4번째 행으로 i라는 변수가 기억을 할 거고요. 셀즈 i, 첫번째 a열에 대해서 1이라고 넣는 건 a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cmb 지점에서 선택한 값 점 밸류는 생략하셔도 돼요. cmb 지점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작성하시고 복사한 다음에 두번째 1 대신에 2로 수정하는 거는 비열에 대해서는 콤보 상자의 제품명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세번째 c열에 대해서는요. txt 판매 수량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대해서 네번째 는 디열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을 입력할 건데요. 판매 금액은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시오.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포맷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txt 판매 금액 에 대해서는요. 판매 금액 에 대해서는 저희는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 샵 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맨 위에 if라는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세문항에 프로세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실습해 보셨는데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시고 판매 등록을 클릭하면 판매 등록 이라는 폼이 화면에 보여지는가 지점은 소초 전부터 저희가 직접 입력한 송파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제품명에 갔을 때 일단 지점 하나를 선택하고요. 제품명에 갔을 때는 현재 우리가 IR에 데이터 연결하셨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선택하시고 판매 수량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요. 판매 금액도 임의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지점과 제품명과 수량 그 다음 판매 금액이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된 숫자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료단추를 클릭했을 때 A1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 바탕책 빨간색 기울인꼴로 적용되고 폼이 닫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의 세문화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